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오르샤의 킥은 매우 정확합니다. 오르샤의 킥은 매우 정확합니다.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잘 찼어요. 정말 살짝 넘어갔네요. 이 프론트킥으로 보이는데 살짝 곧바로 밀어주네요, 스태고. 자, 안효구에게 밀어졌습니다. 안효구! 스태고부터 출발했던 공격이었는데 안효구와 오르샤 거쳐서 2명개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 슈팅으로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거든요. 광주되면서 늦게 떨어지는 볼이었는데 슈팅으로 올려줍니다. 스태고 올려줍니다. 자, 슈팅! 막아냅니다. 박살치수 옵션! 뒤쪽으로 내려줍니다. 깔아줍니다. 정성길 받아주고 옵션! 아, 옵사이드가 안되네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은 자, 지금 좀 약간 패스미스가 왔죠?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고무현입니다. 고무현 짧게 내주고 김승대 고무현이 계속 고무현이 계속 고무현! 자, 지금은 김승대하고 원투패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충돌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장면에서 김승대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패스가 오지 않으니까 볼을 잡아주고 다시 넣어주고요. 네, 지금 수비수 3명의 협력수비가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슈팅까지 갔어요. 캐리클래식 27한도 전남대 포항의 경기 후반들 시작합니다. 왼쪽에 포항, 오른쪽에 전남입니다. 손준호가 따냈습니다. 손준호! 손준호! 손준호 밀어줍니다! 오른쪽으로 김승대에게! 김승대! 아우! 자, 갑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직접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측면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병지 골키퍼도 노련하게 좀 각도를 좀 들어왔고요. 고무현이 뛰어! 고무현! 네, 김병지! 자, 지금 고무현의 처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김병지 골키퍼가 판단력이 너무... 바로 올려줍니다. 바운드가 됐고... 오! 왔어! 네! 이걸로 진해! 이종우! 자, 손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체력 전영민이 올려준 공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서 확실히 처리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우 선수가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오! 이즈남의 몸을 맞았고 박성공 슈팅! 자, 이게 마지막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리 슈팅도 좋았는데 또다시 이즈나입니다. 이즈나의... 이즈나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이 선에서 자, 직접 밀고 들어가는 이창민인데요. 크로스! 왔어! 헤빙! 오른쪽의 헤빙! 그리고 박선용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수연한 몸성 박선 뒤에 있고요. 올라왔습니다. 헤빙! 이어포스트에서 반대편으로 꺾어놨었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울려줍니다. 박선 5초! 가슴으로 발랐죠! 자, 박선! 슈팅! 빠다냅니다! 빠다듭 있어! 네! 빠다듭니다! 두세주가 되네요. 두세주가 되네요. 캐리클래식 27라운드 전남대 포항의 경기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대 포항의 경기 아멘